추억이 되길 바라요. 합격의 추억이. 합격할 수 있는 실력인데. 합격합시다. 창문에 약간 내려놨어요. 이렇게. 시험 진행할게요. 잠시 후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시험은 지시에 따라 진행하며 지시와 다른 장치를 조작할 경우 감정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5초 내에 엔진 시동을 거세요. 운전장치 조작 능력은 주차 브레이크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4개 항목 중 2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전조등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지시에 따라 전조등을 켠 후 상향등, 하향등 조작을 각 1회씩 실시합니다. 먼저 5초 내에 전조등을 켜세요. 5초 내에 상향등으로 전환하세요. 5초 내에 하향등으로 전환하며 전조등을 끄세요. 방향 지시등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5초 내에 좌측 방향 지시등을 켜세요. 5초 내에 방향 지시등을 끄세요. 지금부터 기본 주행 능력을 점검합니다. 주행 속도는 시속 20km 미만을 유지하십시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주행 속도는 시속 20km 미만을 유지하십시오. 최종류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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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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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